아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그너스부터 자 길드스킬 하나 하나 찍어주고요 2번짜리 갑니다 아 근데 나르 히트로드 아 죽었다 아 아 매형좀 써놓을거라 아 매형이란다 아 그것쯤 해놓을거라 아 늦었지 이미 아 다크사이트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일단 부족한걸 좀 채워놓고 아 좋았습니다 아 이거 자동물약 안되어있는거 같다 아 다크사이트 스쿨이 이렇게 길었었네 아 아 설마 못깨진않겠죠 어 자동물약 필요한데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분위기가 안좋다 아 펫이 없었군요 아 그렇습니까 펫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거 펫이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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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로 해놨구나 내가 이걸 아 미치겠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 아주 위기의 순간들 마저 잘하면 웃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던데 아 좀 아 아 죽었네 아 이것만 깨보자 어 일단 넘어가 보자 일단 됐고 팻 어딨어 근데 팻 분명히 켜놨는데 팻 언제 죽은거야 시너켓 버프 하나 먹어주고 배고파서 들어갔구만 자 하나 깨드렸지요 다였어 다음 다였어 와 잠깐만 기다렸다 할까요? 아 그냥 가자 어차피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어 아 안 오오오 아 뭐하는거야 아 이런 이런 어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잠깐만 어 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묶이는건 말이 안되던데 어 제 마음이 너무 급한거같습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아 이걸 못 깨는건 좀 말이 안되니깐 이걸 깨야지 천천히 하루를 천천히 하루를 천천히 하루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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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두 번째라 그래야 되나? 어 아닌데? 아 그렇죠. 뒤에서 두 번째죠. 뒤에서 두 번째. 음... 음... 70%... 70%... 아... 그렇군요. 아... 20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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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지요? 어... 아..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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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